We are young! We are young! 지금 좀 일곱! 지금 좀 일곱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와이파이, 와이파이! 네, 안녕하세요!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, 그렇지? 네! 무조건 우린 다 살아남아야 돼! 네! 진짜 목숨을 걸고 네! 보여줄 거지? 네! 네! 뭔가 대답만 잘하는 것 같은 이 느낌, 그거 아니지? 아니야!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만큼 스페셜 디렉터를 초빙을 했어! 대한민국 퍼포먼스계에 전면에 서서 퍼포먼스를 이끌고 있는 열정의 사나이 나와주세요! 어? 우왕! 예에에에에에! 예에에에에에에! 아! 주현에서! 너무 반가워요. 박수 한 번 칩시다. 대한민국 열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너네가 오늘 그만큼의 열정을 보여줘야 돼. 무엇보다도 즐겼으면 좋겠어요. 즐기는 게 다 보여지는 거니까. 부호 있어? 네. 부호 있어? 보여줘 보여줘. 닭갈비! 닭갈비! 야 뭐야 그게. 닭갈비가 한국 공통입니다. 에디 친구가 만들었어요. 오 닭갈비를 좋아해? 저랑 얘기할 때 이제 갑자기 잘 자는 뜻이냐고 화이팅이라는 뜻이냐고 하다가 모든 한국어가 닭갈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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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야 닭갈비 좋다. 왜냐면 내가 닭갈비를 진짜 좋아하거든. 연습생 시절부터 가던 닭갈비집인데 나중에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회식을 한번. 닭갈비! 닭갈비! 오케이 렛츠고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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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